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과 외부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죠. 또 한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여섯 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정치권을 달구는 쟁점들을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시사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위원장, 조승연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잔여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착수 예고를 했고 선관위가 이틀 만에 감사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먼저 최병욱 위원께서는 이 두 헌법기관이 부딪히는 이유 어디에 뭐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원까지 우리가 직무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는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구라는 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선관위의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는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를 받지 않는 예외기관이 있어요. 그 예외기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입니다. 거기에 선관위는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선관위도 당연히 직무 감찰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법에 좀 미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게 권한쟁이 심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미 국민 정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선관위가 아무리 맞는 주장을 펼친다 해도 국민 정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사기관 쇼핑하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최 논설위원께서 권한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권한쟁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직무 감찰 범위를 이번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중립성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위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쇼핑을 하냐 이건 좀 정쟁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과 실시간을 문자로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이 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탈원전 감사를 주도한 분인데 알고 보니 자녀들이 원전업체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기에는 좀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현재 간부 6명의 자녀 외에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버지, 부친의 소속의 근무제에 채용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어요. 대선 사전 투표 당시에 소쿠리 투표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게 선관위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 당협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선관위 내부에서 자녀들에 대한 특혜 채용 여부는 법률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선관위 내부에 있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례적으로 그리고 관행상 그리고 원래 법률적으로도 지방에 있는 공무직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자녀를 채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거든요. 제도를 오남용했다는 면에서 도덕적인 정치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선관위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정치적 편향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3명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분이 또 3명 마지막에 여야가 3명을 진명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잘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예전부터 계속 와 있었거든요. 게다가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쿠리 투표다 이런 얘기는 구조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조직 있고 광역시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이렇게 4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그러니까 선거 실물을 관리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인력 지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그때그때 인력을 빌리다 보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 실물을 보게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현돼서 아마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선관위에 대한 어떤 국민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완전히 재바꿈할 정도의 완전히 황골탈퇴할 정도의 개혁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최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부분 조금 짚어주시긴 했거든요. 선관위가 지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사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 선관위의 지금 뿌리깊게 잡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기관들 기관이 충돌하는 상황이고 각 기관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법 해석의 문제는 사실 나중에 또 밝혀질 문제이고 누구 기관 한 명에게 손을 들어주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채용 비리라든지 그리고 선관위 자체의 소쿠리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 이 부분이 좀 더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국정조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수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감사업법 51조에 보면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발을 받은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그럼 과연 이 감사가 정당한 감사인지를 또 판단해야 되는 얘기 결국 기관대 기관 간의 그런 권력기관 간의 충돌 상황을 또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거든요. 그럼 또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그리고 이제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일단 이 상황들을 좀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서둘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기서 조사받겠다, 여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하고 지금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럼 이 선관위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조사를 뭐 받겠다, 안 받겠다는 문제는요. 이제 정치적인 문제 별도로 하면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예요. 선관위가 얘기한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권한쟁이 심판, 이런 법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원법에는 틀림없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 법률적으로도 충돌을 하는데 서로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측면이고. 제가 아까 정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선관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그냥 우리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버틴다고 이게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금 버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선관위가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관위 위원장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죠? 대법관과 겸임한다고 해서 자기가 선관위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관리 책임의 문제, 사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자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한다는데 지금까지 선관위가 감사해서 제대로 된 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준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마 국민 정서상 지금의 선관위가 끝내 버텨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단 동의하지만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문제는 또 다릅니다. 지금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하면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이해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하면 이걸 해결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장을 하신 분이 선관위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관리 책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은 확실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그 격언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거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이번에 갖춰가지고 다시는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말씀은 맞는데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벌어지기 다음에 임명된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그만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서 열리는 오염수 해양특위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장애 집회에 나서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당위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가지고 당론으로 채택을 한 모양처럼 모든 지도부와 민주당 부성원들이 나서서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시고요. 지금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애 집회로 의석수도 많은 민주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오염수 규탄 문제는 그러니까 오염수 방출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모두가 겪어야 되는 문제고 세계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건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위기를 계속 조장하고 어떤 국민들을 위험에 떨게 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답을 정해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국제원자력기구조 IAA 조사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을 본 뒤에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투기를 구성하고 청문회까지 개최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야당 입장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의혹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물어볼 그럴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IAEA에서 뭔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도 한축에선 맞는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국제법적으로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서 잠정 조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마치 가처분처럼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제안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들을 풀어주자. 이런 얘기 야당에서는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서울에 이어서 부산까지 야당 대표와의 장애 집회에 나서서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현재 처하고 있는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연관된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삼중난,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IAA가 이 조사,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우리도 시찰단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그 결과를 과연 과학에 근거해서 발표를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계속 선동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철저하게 과학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광우병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라고 하니까 마치 굉장히 오염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다 검증했어요. 그 보고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서 다 문제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없던 것이 왜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저는 국민들 앞에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과학에 접근하는 지금 여권의 입장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했던 이 입장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궁금해요. 우선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뒤에 저는 한번 판명을 해보자고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의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듯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린다고 그거에 현혹될 국민들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루머, 가짜뉴스가 발생하는 데에는 정부가 정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데 원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 거짓말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당에서 일본군 종군 성노예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가 언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언급이 됐다고 했고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소통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IEA가 어떤 단체냐면 사실은 핵무기, 핵산업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을 진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결정하기 전부터 일본에 협력하겠다고 했고 2021년도에 IEA가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적 검증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IEA의 검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우호적인 결론을 이미 두 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불신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니 어떤 것이든 간에 과학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이었다. 그러면 못 믿는 겁니까? 과학을 믿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한국 학자도 포함돼 있어요. 그 한국 학자도 아마 나중에 입장을 밝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의 문제 아닙니까? 알프스라는 기기를 통해서 다핵종 제거 설비는 다 완벽하게 제거가 돼요. 그런데 남는 건 삼중수소거든요. 그러면 이 삼중수소가 과연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일본의 우호적인 단체가 과학적으로 이걸 결론을 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는 과학적인 자세는 아니죠. 과학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정부가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거든요.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통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IAE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자체 조사 안 하고 IAE 판단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만약에 방류가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오염수를 맞닥뜨려야 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 국가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오는 것은 한 1년 정도가 흘러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해로 아마 그 오염수들이 도착을 할 텐데 그런 데서 많은 희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나라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합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오염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IAE가 일본의 친화적이기 때문에 여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합의 자체를 민주당이 못 믿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또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섯 번째 공판 어제에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쯤 빨리 결론이 난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먼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선거법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 또 재판부에서도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관련된 증인들이 너무 많고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수십 명이 다르고 양쪽에서 채택된 증인들만 해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증인 신문만 해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계속해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쟁점은 간단합니다. 결국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는 말이 주관적 인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허위냐 진실이냐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면 사실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또 빨리 내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증인 신문만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총선 전에도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수 변호사님이 이 재판에서 뭘 다투는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고법 위반의 의무에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법 재판에서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정 변호사가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로 직접 보고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증언으로서 영향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우리 평론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 시점이 2017년 3월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 저게 성남제일공단 결합 개발 여부를 논의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였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토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정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안 것은 김문기 씨가 건설회사 부장 시절부터 알았어요. 2009년부터 알아서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관한 실무 총책을 사실상 맡고 있었고 2015년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저런 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죠. 1공단 결합 개발,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 통화까지 하고 이랬는데 본인의 부하 직원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아직 재판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명이 넘는데요, 증인이. 그런데 이제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보면 원래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쳐야 돼요. 그런데 아마 지금 판사가 그런 정도로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글쎄요,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이미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아마 판사가 조금 더 재판부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꾸 주관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관적인 거 맞지만 객관적인 정황이 모를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변호인은요, 이 대표 머릿속에 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인식이 존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몰랐다고 바라는 것을 행위로 봐야 한다. 지금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2021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SBS 주영진의 브리핑에 출연을 했는데 주영진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에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냐고 물어보면 그게 참 대답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제가 안 지 한 10년 됐고 같이 식사도 한 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잘 아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이 좀 애매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에 대해서 가족관계, 재산 아니면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요포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검찰은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토론에서 이렇게 돌발적인 의혹 제기 질문에 대해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방송의 특성상 맥락이라든지 맥락을 따져서 그게 고의성이라든지 즉흥적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 지난번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확대해서 가거나 유추해서 처벌하는 건 무리한 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야당 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고 고통을 주느냐 이런 반발심에서 저희 재판장에서도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흥분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은 저를 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공적 자리에서 몇 번 봤다고 관계가 깊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한 질문이 사실 좀 어떤가요?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다른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특기라면 좀 특기죠.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연아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되돌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특기라면 특기일 텐데 저 말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재판장 이재명 대표 몇 번 못 봤을 수 있죠. 그래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김문기 처장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연수를 갖고 수차례 보고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있고 보고 당시에 보고를 했다는 문건도 지금 성남시의원이었던 이기인 의원을 통해서 자료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르기 어렵고 실제로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몇 번 보지 못한 재판장에게 김문기 처장과의 상황을 비슷하게 여쭈어서 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재판장을 향해서 봤는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알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은 아는 것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니라고,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 거고 공적으로 알았느냐, 사적으로 알았느냐 이 부분이 좀 별개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재판장에게 물음으로써 좀 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도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로서는 재판장이나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안 자체가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측면인 것이고 또는 공적으로 아는 것,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좀 구별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 상임위는 국방위원인데요. 그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며칠 분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이 있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155mm를 종합적으로 할 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일 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방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신... 30일 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0일 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지금 들으실 대로 이재명 대표는 155mm 탄한국 비축량이 며칠 분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건데 신차관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답변은 이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관은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답변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신범철 차관이 이미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30일 기준으로 충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족이 무슨 뜻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모자르냐 넘느냐 그러는데 충족한 것은 하고 남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을 혹시 우회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선입견 내지는 일각의 소문을 가지고 자꾸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범철 차관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30일 기준으로 충족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뭐 그 국어를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의를 하게 된 맥락이 그런 거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155mm 포탄에 대해서 직접 지원 또는 우회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꼼수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지금 대여라든지 10만 발은 판매를 하고 40만 발은 대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살상 무기가 우크라인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또 대한민국 국방의 안보에 공백은 새기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0일 기준 충족하다는 얘기는 우리 연장에서 보시기에도 충족하다는 말로는 들리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는 들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인 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요. 정 의원 깊이 잃고 사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제가 혼자 앞장서서 그 저지를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방패를 위한 것이다. 여기 논란에 어떻게 설득력은 있어 보이십니까? 사실 이거를 들으시고 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당직을 하면서 또 상임위원장까지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그 겸직하는 것 자체에서 본인이 행안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고 왜 자기가 적임자인지를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을 마치 친명과 비명 간의 개파 갈등인 것처럼 또는 본인에 대한 끌어내림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이 될 거라는 식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언론에서도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도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너무 지금 심해진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당 내부의 개파 갈등을 암시할 수 있는 이런 발언보다는 본인이 왜 겸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정치적으로 또는 앞으로 어떤 비전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국회의원이 이번 인선 논란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내대표 지낸 분들,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3선 의원이면서 각각 원내대표와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박홍근, 한정혜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혁신 대상이 혁신을 떠든다면서 비명계를 좀 저격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청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를 인지를 삼아서 본인이 꼭 행안위원장 해야 되겠다는 말처럼 저는 들립니다. 이거 안 되면 지도부 무너집니다. 절대 뭐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임위원장 안 하신다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 자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아까 최재성 의원이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국회 관례상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원래 그게 고위당직을 맡는 경우에는 국회 내 직책을 잘 안 맡아요. 그게 원래 우리 국회에서 잘 지켜왔던 전통이고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부의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당대표격이 되니까 부의장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관례고 늘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지도부 핑계를 대고 비명이 잘못됐고 비명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는 식으로 본인이 꼭 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한 명분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께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의 정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당내의 개파 갈등을 분란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가 있고 당원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당을 지도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들은 헌법기관이고 지역구 국민한테 선출됐지만 당의 지도부로서 선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건 저는 반대로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통합돼서 가기 위해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논란 속에서 김남국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이 좀... 김남국 의원이 코인 문제를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수사를 받는데 법무부를 관할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 있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후속 의원이 지금 이미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그러니까 법사위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김진평 국회의장이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로 옮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했는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저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를 나와서 교육위로 갔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위가 아니라 가방이었어도 산자위였어도 마찬가지의 비난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수사는 수사대로 받아야겠지만 국민들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안 앞에서 본인의 어떤 상황을 조금 더 해명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그동안 잠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의정을 활동하겠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활동을 제기한 김남국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일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 자문회가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설례를 보면 제명까지는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힘들 거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힘들 거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저는 윤리특위에서 아주 강한 징계를 통해서 이번에 설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공직자가 자기 공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공직자가 개인적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증식한 행위, 축제를 한 행위는 저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제도적으로 요건에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달 것이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제명까지 쉽지는 않다. 아니, 우리 혼정사상 제명은 옛날 1970년대 김영삼 총재 제명이 유일한 건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제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39건이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데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윤리특위 자민회에 열고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제명까지 간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부분에서 불법성 확인된 게 없어요. 지금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건 국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일종의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럼 앞으로 다 윤리특위 가서 좀 불성실했다고 해서 제명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저는 제명 사유 자체가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불법성이 계속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건 윤리특위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사법적인 문제, 사법 처리의 문제로 넘어갈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명이 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적어도 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한다. 사퇴까지 시켜야 할 사안은 좀 아니다.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우상호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액수도 엄청 크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세비를 받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무 시간에 거래를 한 점 이것은 명백히 전 잘못이라고 보고 국민들에게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데 이것을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킨 것처럼까지 확대해서 국회의원직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 있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특의 결과를 놓고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김남극 의원의 어떤 코인 의혹 자체가 사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그리고 김남극 의원이 그동안 해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 의혹을 키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했다는 부분 자체도 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신중한 입장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비퍼받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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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